1라운드 포지션 유닛 대결은요. 각 팀의 보컬 대표 그리고 댄스 대표가 다른 팀과 유닛을 결성을 해서 보컬 유닛 2,500점, 댄스 유닛 2,500점. 총 5,000점을 걸고 대결을 펼칩니다. 1위 2,500점, 2위 1,500점, 3위 500점입니다. 세다 진짜 잘해줘. 이렇게 획득한 1라운드 포지션 유닛 대결의 점수와 2라운드 팬타스틱 퀸덤의 점수를 합산해서 3차 경연 최종 순위가 결정됩니다. 이 세상의 밝은 빛이라도 될까 봐 하하하하하. 앞서 아름다운 목소리에 취하셨다면 이번에는 열정을 불태울 그런 시간입니다. 바로 댄스 유닛 대결입니다. 가자 가자! 각 팀의 댄스 대표 멤버들이 총출동 퍼포먼스 자존심을 걸고 강력한 댄스 유닛을 결성을 했습니다. 각자의 손을 들어 경배 두의 발을 맞춰 경배 Tell me now 댄스하면 또 우주소녀 아닙니까? 아닙니까 우주소녀 우주소녀가 또 댄스 장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강력, 너무 강력하다. 언니 덥지 않아? 오싹해. 그 결과 오직 퀸덤2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퍼포먼스가 탄생했다고 하는데요. 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? 네! 그쵸. 흔들어 제끼는 거 이제 한번 봐야죠. 멋있다. 다리 이렇게 올려놔. 아 떨려. 지연이 충전 중. 화이팅! 진짜 잘할 거예요. 가돈다로 해. 퀸덤에서만 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고 기회니까 오늘만은 정말 캐비지로 데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예쁘다 말고 멋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.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무대여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매료될 수밖에 없게 깊게 인상이 넘는 무대를 갖고 가자. 누구보다 간절한 팀이 모였기 때문에 너네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곡들을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소화해서 보여줄게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. 퀸덤2 3차 경연 1라운드 첫 번째 댄스 유닛 팀은 칼군무 장인과 파워풀 슈퍼 루키의 만남 어떡해. 가자. 비비지와 캡플러의 유닛 캐비지입니다. 이 캐비지의 캐비지라고. 아, 그래? 캡이네. 울트라 캡슝 할 때. 이분들의 안무에는 정통 힙합 크루 홀리뱅의 허니제이 씨가 참여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.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무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런 더 월드 캐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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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잘해고 와. 오리언지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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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다녀와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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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이 정리하자. 1대 하자. 1대 하자. 두려움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스스로를 잘 믿어줘야죠.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. 저희 캡플러 모컬팀이 3위를 받고 왔으니까 진짜 잘 해야겠다. 그런 마음이 너무 커서 마음을 다 무대에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셨을 것 같고 도전했을까. 하나님의 모만이 없었다고?